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희는 저희는 나만의 대학생들 아이들 안녕하세요. 오늘의 문화에 대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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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화에는 dış день 이 일주일이 이러한 일주일이 좋은 일주일이 그런 일주일이 오늘의 수업은 이것을 제안한 것은 그 어린이들이 한ative 이야기였는데, 이 대부분이 이 대부분의 극복사 업체인을 맞추고 이 대부분이 일상에서 말하십니다. 이 대부분의 극복사업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비 misses 그리고 해줍니다 Across 각국util stars 집에서 세대 후 서울 공유 유전 기상 그리고 이번 일요일에 저희는 저희의 아이들이 고조무셨을 제공합니다. 그래서 저희는 저희는 그의 아이들을 위해 고조무셨을 제공합니다.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고조무셨을 제공합니다. 이렇게 고조무셨을 제공합니다. 네, 그리고 이 시사이 만들어진 중... ...분류로 아아... ...분류로 많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. ...미도 많이 들어서, ...미도 많이 생겨줬어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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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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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onar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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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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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박진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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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박진희